와아! 와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약간 좀 두부 느낌인데? 어, 그러게요. 친구랑 이렇게 나눠 먹기도 좋고. 저는 안 나눠 먹어요. 짠! 다음은 샌드류 아이스크림입니다. 모든 아빠들의 원픽. 붕어 사망커죠? 보면 겉에 그 모양은 물고기 모양, 붕어 모양이거든요. 원래 기본 붕어빵은 그냥 그 빵 안에 레드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붕어빵? 맞아요. 이게 초코봉쌀하고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 밑에가 초코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맛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이쪽에 좀 어른들의 샌드 아이스크림이 원탑이라면 약간 빵또아. 얘는 또 약간 애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겉에 그리고 빵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카스테라 느낌의 빵이고 안에는 쿠키앤크림이니까 딱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쵸? 짠! 너무 이거 장난감처럼 생겼어. 귀엽죠? 그리고 빵또아는 딱 그냥 기본적인 깔끔한 느낌? 얘도 한번 갈라주시겠어요? 뭐야, 미안해. 미안해. 대박, 대박. 머리부터 먹나요, 꼬리부터 먹나요?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왜냐면 꼬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기 싫은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 애껴드는 그런 타입.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빵또아. 얘도 1993년으로 되게 오래된 그런 빵이에요. 아, 빵이래요. 빵?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이거 너무 빵 같은 식감이어서 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한국적인 샌드유를 제가 가져왔는데 바로 이 찰옥수수. 이 안에 고소한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딱 옥수수의 그런 모양. 옥수수 냄새나요? 아, 옥수수 냄새나요, 완전. 완전 고소한.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보다는 든든하게 먹을 때. 아, 식사 대용 아이스크림. 왜냐면 난 벌써 한 입 먹었는데 되게 든든해. 저희가 이번에 와 아이스크림이랑 이 찰떡 아이스를 가져왔어요. 조금 더 좀 이 색이 있는 독특한 그런 아이스크림이죠? 그렇죠, 이렇게 포장이 따로 돼 있는 비싼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잖아요. 와! 와!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본은 그냥 바닐라 맛이고 저희 오늘 이제 사과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깔끔하게 딱 뜯겨요. 약간 좀 두부 느낌인데? 어, 그러게요. 난 그 사과 애플 줄 수 있죠? 그거를 좀 얼려서 사베트화 시켰다고 생각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이렇게 나눠 먹기도 좋고. 응. 근데 전 안 나눠 먹어요. 이거는 이 친구가 원래 기본 클래식. 겉에 이렇게 초록색 모양의 찰쌀떡이 있고 안에 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레드빈. 다른 맛으로 이렇게 쿠키 앤 크림이랑 초코초코가 있는데 저는 초코초코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이 포크를 집어서 이렇게 콕. 우와! 와, 진짜 쫀득쫀득해. 안에가 완전 다 초코네요. 응. 얘는 진짜 초코맛. 초록색이 수브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초록색이 나와요. 좀 특이하죠? 그 씹으면 그 쫀득한 느낌이 좀 좋아요. 이게 너무 식감이 좋아. 얘네는 찰떡이 있어. 오, 쫀득쫀득한 소리. 짠! 이게 진짜 마지막 아이스크림인데 사실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비싸요. 그리고 스푼이 들어있어서 스푼으로 이렇게 떠먹는 고급진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둘 다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숨어있어요. 딱 맞춰서 넣어주면 끝. 더블 비앙코는 이 밑에 있어요, 스푼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드름은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이스, 얼음.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 안에 시럽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는데? 비싸서. 그리고 고드름이 맛이 포도맛, 딸기맛, 레몬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또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다 드시고 나면 밑에 이렇게 샤베트가 나오거든요. 위에는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예요. 아래에는 좀 더 샤베트 질감의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그리고 이 샤베트가 또 사과와 샤베트예요. 더 상큼해. 맛있죠? 이거야 이거야. 티나는 오늘 최애 뭐예요? 고드름이죠? 아니에요. 저의 최애는 바로 탱크보이. 탱크보이의 아삭한 식감과 배의 상큼함, 손에 묻지 않는 깨끗한 탱크보이를 아주 추천드립니다. 저는 붕싸요. 붕어사 많고. 레드빙과 아이스크림과 과자의 조화. 그게 너무 좋아요. 저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즐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